음악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오늘은 뼈와 근육 시스템에 대해서 쇼니 박사님을 통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점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머리끝부터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근육하고 뼈, 우리가 이제 골격이라고 그러죠 뼈는 그 다음에 그것도 골격을 지탱하는데 근육이 필요하다 그런 건 다 아실 텐데요 백본이라는 영어 아시죠? 백본, 뒤에 큰 줄기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라고 해서 척추를 백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본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골격이죠 왜냐하면 뼈가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키가 몇 센치예요? 이런 게 설 수 없다면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동물들끼리는 다 네발로 가기 때문에 키를 안 물어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척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물을 척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인간은 애일 때 우리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뼈 개수가 300개 정도 된다 거든요 어린이 제 기억에 어린이들 뼈가 어른보다 많았던 거? 300개 왜 어른이 더 적죠? 어른이 몇 개죠? 어른이 한 206개? 한 100개가 줄어들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게 이제 팔하고 손발 있죠? 특히 손발에 애기들일 때는 조각이 많대요 아... 그래갖고 그게 이제 크면서 굳는 거야 다 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들이 클 때 뭐가 열려있다 성장판 성장판 열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 성장판은 뭐예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많아야 성장하기가 좋은 거야 다 크고 나면 그 필요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뼈로 합해지는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300개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 206개가 보통 사람들의 뼈의 개수죠 그리고 이제 뼈를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뼈 그러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뼈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면 이 바깥에 이렇게 이런 바깥 뼈 이거는 굉장히 딱딱해요 벽이 있군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안에는 스폰지 형태로 생겼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뼈 얘기하면서 한번 하셨죠 그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뼈가 속에 있는 스폰지가 있으면 너무 약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공학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도 이런 공학적인 구조를 못 만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제일 유명한 탑이 뭐예요? 에펠타워 그렇죠? 에펠타워잖아요 그 에펠탑이 뭘로 돼 있어요? 철... 철보리잖아요 그렇죠? 철로 얼기고 설기 그냥 얼기설기 구멍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펠탑의 구조가 당시 기술로서 가장 재료를 적게 쓰고 가장 튼튼하면서 가장 높은 탑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뼈 속에 있는 스폰지본이라는 게 에펠탑의 구조처럼 가장 적은 재료를 써서 가장 튼튼한 걸 만든 게 뼈인데 우리의 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뼈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자기 체중의 3배까지를 감당한대요 뼈가 체중의 3배? 하긴 그러니까 역도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도할 때 인상, 용상, 조조조에서 몇 킬로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넘어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체중이 얼마 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체중의 3배를 넘어가면 그 사람은 대단한 선수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뼈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들이 그냥 넘어져서 잘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잘 부러진대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뼈의 구조는 전에도 우리가 뼈 때문에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실은 뼈가 부러져도 잘 붙어요 네 또 부러진 뼈가 더 튼튼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부러졌다 붙은 뼈가? 아 거기는 안 부러진대요 다시 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뼈는 늘 살아있고 늘 재생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 얘기를 할 때도 뭐 그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고 뼈를 긁어내는 파골세포가 있어서 걔들이 늘 뼈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약 7년에서 10년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뼈가 완전히 다른 세포로 그래서 뼈는 살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뼈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늘 그냥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있어서 뼈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뼈는 근데 스스로는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뼈는 근육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근육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골격근육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골격근육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움직이는데 서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행동반경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한테는 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를 가지는 것은 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뼈만 있으면 그냥 누워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나무같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는 뼈와 뼈가 있고 그 사이에는 관절이 있죠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 안에 그 조인트 안에 연골이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뼈는 모든 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손이 있고 팔목이 있으면 여기 손목뼈가 있고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절을 홀드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게 근육 아니에요? 근육인데 근육 중에서 특별한 근육이 있죠 인대라는 근육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대 많이만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목이든 발목이든 무릎이든 간에 관절이 있는 곳에 다 인대가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런데 그 인대는 정말로 질긴 근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관절을 지탱하는 것은 인대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뼈와 뼈는 뭐가 지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근육일 것 같은데요 그게 뼈 근육이라는 거예요 뼈 근육 그래서 우리 몸에는 뼈 근육이 320쌍이 있대요 320쌍? 왼쪽 오른쪽이 있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팔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움직일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수축했어요 얘는? 이완했어요 아 수축과 이완이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쌍이 그렇죠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 한쪽에서는 수축하고 한쪽에서는 이완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접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쌍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3,000가지 행동을 할 수 있대요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 320쌍의 근육 세포를 통해서 되는데 근육은 섬유 다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근육 같으면 이게 두껍고 작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제일 근육이 두꺼운 데가 어디에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큰 근육 엉덩이요? 허벅지? 엉덩이 그래서 대둔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둔부 알면 엉덩이를 둔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대둔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엉덩이 살을 하고 허벅지 살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육이 뼈를 지탱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 근육이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당뇨 이런 거 얘기할 때 근육이 있어야지 혈당 관리가 잘 돼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근육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쓰면 근육에서 열을 내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오그라들고 추위 타고 하잖아요 근육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애들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녀요 저는 근육 자랑하려는 줄 알았더니 걔네들 덥군요 덥네요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의 역할이 단순히 뼈를 지탱해서 움직이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당분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육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없어요 가체 운동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고지혈증도 없고요 고혈압도 없어요 그게 또 심혈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모든 질병은 영양소가 어디에 가있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근육에 가면은 걔는 기름이 아니에요 근육이 안 가고 배로 가면 지방이 되면 독이 되고 얘가 그냥 탄수화물인 탄수화물인 상태로 있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긴급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가 무슨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다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비상식량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평상시 식량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3대 필수 영양소를 근육창고에 저장을 해 놔야 건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뼈 근육하고 골 근육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또 근육에는 몇 가지가 있고 그런 건 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골격 근육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근육이 튼튼하면 내가 그만큼 건강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쁜 몸매, 멋진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라는 창고를 좀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또 좋은 우리 인처의 신비를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셜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아요 눌러주세요